자 2021년 10월 6일 원정 8탄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가보겠습니다 먼저 좀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계십니까? 통쿨이 다 잡았어요 봐봐 얘들아 이것만 보더라도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던 소리야 봐봐 통쿨이 다 잡았어요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동쿨이 다 잡았어요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방문합니다 음.. 이거 어디? 뭐야 여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계십니까? 쟤 뭐지? 아저씨!!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? 잠깐만 지금 누구랑 계신 것 같은데? 잠깐만 여러분들 계신 것 같은데? 지금 칼이 치우는게 중요해 칼이 치우는게 중요하지 않나요? 하지마세요 말로에요, 말로 밖에 계세요 밖에 계십니까? 말로 하시게요, 말로 방금 어디서 나는 소리야? 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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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쉴 씁욱, 쉴, 쉴 ㅋ 얍 마이콘 하지마세요 손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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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이전에 왔는데 또 왜 왔어? 지금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기존에 계시던 망자분 같습니다 패턴이 좀 비슷해요 기운도 비슷하고 그때는 꽤 쎘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제가 아주 예전에 오고 지금 두 번째 오다 보니까 조금은 그전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는데 기존에 망자 같은 어떤 아저씨 또 너냐? 이런 식인 것 같아요 혹시 모습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어디 계세요? 어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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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.. 제가 빗을 좀 내려드렸으니까 천천히.. 아.. 예예.. 따뜻한 집이 그리우셨을 거니까.. 잠시만요.. 잠시만요.. 싹 금방 맞죠? 여보.. 근데 저기에 chercheramm Argbti .. 잠시만요 조금만 돌아주시면 안될까요? 맞죠.. 아 잠깐만.. 여러분 빛은 제가 좀 낮출게요 조금만 해주세요 잠깐만요 조금만.. 다시 조금만 도착했습니다 조금만 찍어주세요 처음에 저한테 장난치시길래 제가 좀 편해지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 대화에 응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정도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 좋은 곳 가십시오 여기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, 여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막 빠바박 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